네 오늘은 라면을 좀 먹어보려고 라면을 좀 했습니다 어머니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뭐야 사람이 많아야지 자 식사할까요? 네 많아요 아니 400,500명이 좀 안돼요 470,000명 넘어야 된다고 460명인가 470명이요 내가 먹을게 이것만 할 때 튀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게를 이렇게 먹는게 계속 하는 것보다 나아요 라면을 한번 먹어봐야죠 맛있게 음 밥하고 밥도 먹어야 돼 아 이거요 자 드셔보세요 네 네 진라면이에요 진라면 흰한 게 아니고 응 흰한 게 아니고 흰한 게 아니고 순한 맛이 있고 매운맛인데 약간 매운맛이니까 매끈해요 그래도 밥은 이렇게 맛있어 국물도 들어가야 아마 맛있어 제가 먹을게 네 먹으면 그래 네 국물도 들어가야 아마 맛있어 국물도 들어가야 아마 맛이 있어 오래간만에 좀 먹어요 저도 저는 냉면을 더웠을 때 냉면을 주로 먹었거든? 그런데 이제 이거 좀 남의 생각이 좀... 우리 아는 병원을 가면 좀 더 병원을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거기서 아는 병원을 가면 해줘야 되는 거에요 해주려고 아는 병원을 갔는데 자기 아는 병원에 옛날에도 갔어, 옛날에 자기가 데리고 갔어 그래서 돈만 많이 받더라고 아는 병원을 가면 그걸 떼줘야지 안 떼주고 중대병원을 가면 또 뭐 하는 거라고 내 말이 그래서 내가 전화하려고 했는데 모르겠다 아이고 그 가는 거 자겠지 뭐 뭣이 그냥 못다 오는 거 죽는 거지 뭐 그 사람이 밥백도 와서 더 해줘 내가 그 밥은 할 수 있어 참말로 나 이제 그게 꼭 필요한 거면 해야지 뭐 그걸 저거 하려고 그러는데 꼭 필요한 거면? 뭐 필요해야지 뭐 저기 2년이 얼마 되면 또 그것이 없어진 데야 그래서 새로 딸라고 그러는데야 아 뭐가 없어진 데야? 새로 해야 된대 또 이거 좀 저기 딴 거를 응 내가 물어볼게 아 그래 그래 응 이거 필요한 거면 다시 할게 아 필요하지 자기는 응 나도 이제 그 사람을 둘려면 새로 해야 되니까 필요한 일이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아 아는 병원을 왜 가고 그러면 자기가 아는 병원을 가려면 응 그걸 줘야지 아는 병원을 또 와가고 또 중대병원을 왜 가자고 좋은 데는 좋은 데 그건 아니라고 내가 내가 아니라고 했어 내가 응 안가라고 이제 응 그러고서 그냥 아이고 아파 죽는 거지 뭐 사람이 뭐 안 아프면 죽어 응 그래 밥을 뭐 내가 밥은 그냥 이끄 먹어야지 못해 먹으면 말지 뭐 사먹고 그러지마 못해 먹으면 김밥 사먹고 가서 식당 저거 앞에니까 뭐 걸어가서 사먹고 그라면 되지 뭐 진라면이 신라면하고 맛이 다르네 그래 응 맛이 좀 다르죠 약간 좀 부드러운 맛이 나네 계란 드릴게요 이거 먹어 면 더 드릴게요 조금만 더 먹을게 조금만 더 먹을게 한 숟가락만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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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먹어야 돼 조금만 더 먹으면 돼 조금만 더 먹으면 돼 조금만 더 먹으면 돼 조금만 더 먹을게 조금만 더 먹으면 돼 아이고 그거 뭐고 뭐 제가 왜냐면 안해주면 그냥 그만들려야지 내가 그 아파할 사람이 주는 거지 뭐 안아주면 주고 밥을 못 먹어야 주는 거 밥 먹으면 안 주고 그래요 이래 옵수만 살아만 그래요 지원받고 서비스받는건 괜찮은디야 서비스받아 돈 낸 데야 동수가 돈 낸 데야? 그럼 돈 내지게야 공짜로 다 해주는게 아니야 맞아요 그건 조금 내요 동수가 내고 있디야 내가 물어봤어 동수가한테 동수가 이거 아마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내나 보네 달달했는데 아 그래서 형 좀 푸지하구나 필요하다고 그랬구나 돈 내지 꽁짜로 되는게 없어 뭐 좀 그래 너 꽁짜가 어디있어 다 될건데 내가 드려야 되는데 아니 내가 전화해겠다 해야겠다 그래도 필요해요 뭐 필요해 안해 이제 필요하지 않은거 같아 아니 뭐 이제 죽으면 말지 나이도 먹었는데 얼마나 살라고 내가 아니 엄마 더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? 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? 덜 살고 싶은 생각도 했잖아 그쵸 아 그런 생각이 없어? 응 뭐 더 살고 싶어 응 뭐 더 살아서 좀 내가 뭘 오래 살아서 뭐야 아 그래요? 그럼 누군 죽어야지 안살려고 막 안가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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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더 먹고 싶은 거 뭐 있다 이런 것도 없고 어디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없어요? 구경을 좀 바다를 좀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는 달달이 어디로 가 누가 나를 듣고 다녀 아니 바다 구경을 하고 싶으면 데려갈 수 있지 우리가 저기 저 대천해수욕장 있잖아요 나 바다를 깔을 한번 보고 싶다 바다를 깔을 한번 보고 싶다 바다를 깔을 갔다 왔잖아 응 아무거나 그런게 그거보면 뭐하는게 바다를 한번 잘 구경해서 마음이 좀 뻥 뚫리고 기분이 좀 좋아지는 거지 그런거 없어 집에만 있으면 좀 답답하다 바다 구경 가자 집에만 있으면 나가면 돼 지금 답답하면 뭐 바람 쐬고 나갔었는데 거기 갔다 해서 뭐 엄청 속 시원하고 그런거 없어 바다 구경 한다고 확 띄는거는 없어요? 어 없어요 이거는 그건데 가서 뭐 바닷속에 물을 내가 물을 싫어하는 사람이 응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우 시원하네 아우 우리 오늘의 멋들이 막 시원하네 내 어이가 떨어져가지고 페리점에서 산다 하니까 아침에 거기 비싸고 비싸게 비싸다고 멀리 뭐 어떻게 내가 가냐고 내가 그랬더니 제가 뭐 사다 주냐고 아들이 오면 사다 주라 카든지 우싸먹고 못먹지 뭐 내가 그랬더니 사다 준다 카든지 사다 준지? 아니 제가 가서 사도 돼 아니 뭐 여기로 사도 돼 사실 주식이 비싸진 않아 그래 200ml가 2천원 하더라고 아 1000ml 사야돼 1000ml 두개 사오는데 자기가 그래 5000원이면 돼 돈만 주면 응 그래요 아이고 아들 오면 내가 사돌라 카든지 나더라고 또 내꺼까지 뭐하라고 응 하나하나까지 가냐고 말아싸지 됐어요 오늘 좀 드릴게요 아냐 밥 안 말아먹어 응 그건 고구만 먹고도 괜찮아요 응 너무 양이 적은 거 같은데 괜찮아 안주물 맞지만 먹으면 돼 아 그래요? 나 이거 다 먹을 수 있을란가 먹어 말아서 이거? 그거 다 국물 말아서 아 이거 다 먹으라고? 먹을 수 있어 그래 한번 먹어 볼게요 못 먹어 말대로 먹어봐 이렇게 해서 좀 말아서 먹어볼게 요것도 계란하고 넣어서 먹어 응 계란하고 넣어서 먹어 계란하고 사는 거 먹어 볼게요 생각보다 양이 나도 많이 줄어가지고 8살땐데 많이 먹어 어우 그래도 양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만큼 못 먹어 아 예전만큼 이제 줄었지 응 많이 줄었어 확실히 줄었어 그리고 나가서 막 힘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일을 하면 이게 막 배가 금방 금방 꺼지는데 사무실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프면 안 되지 12시에 먹었죠 뭐 일곱시간 오래 됐네 아 그래요? 지금 일곱시 반이니까 6시간 좀 됐네 6시간 아니지 일곱시간됐네 12시니까 일곱시간됐네 이거 좀 포도 좀 드세요 몇 점이라도 먹어 맛이라도 봐요 맛이라도 봐요 난 맛있는데 먹어 맛있어 응 맛있어 신남에도 먹을만 하네 아우 나물만 먹어도 사대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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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아아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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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ע вперед Fucking 네 전력 again 말로 불렀냉 블루 now 또 가면 아는 사람 병원 좋다는 게 뭐냐고 띄져야지 되는 거지 아느냐고 아니까 충대병원 갔다 왔는데 뭐하러 가냐고 내가 그랬던지 그러고 조금 이따 전화가 와서 큰 누나한테 잘 큰 누나한테 전화가 갈 때 센터에 앉으니까 와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는데 내가 안 간다 해야 내가 나는 병원 갔다 또 충대병원에 가려면 뭐하러 가 내 말이 거기 가면 띄져야지 되는 거지 충대병원 왜 가? 그래갖고 아는 병원을 먹어서 또 가 내가 그렇게 모른대 잖아 아 그래요? 응 모른다 하면서 지집에 뭐 가서 있어라 카는데 방 하나 피어났는데 뭐 엄마가 안 와서 내가 내 발로 왜 가 내가 지가 와서 뒤로 가서 우주가 살아 엄마 그래갖고